지난 10월, 서울시는 세계도시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등을 수상하며 6회 연속 최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세계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인도의 열악한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에 서울시 전자정부 정책 도입을 제안했고, 인도 문바이시는 지난 11월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시민 불편 신고 또는 120 이런 불편 신고에 대한 모바일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서울시 모델로 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좋은 이런 민원 신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문바이에 진출하게 되는 민간협력처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문바이시에 처음으로 도입될 민원 시스템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교통이나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원을 요청한 시민은 신고부터 처리,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바이시에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가 도입되면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로 발생하는 대량 민원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 문바이시는 인터넷 기반 시설이 서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신고와 통보 시스템을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우선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새로운 해외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120 다상콜센터와 응답소 홈페이지 등 전자정부 우수 정책을 해외 도시에 전파해 도시 간 상생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정지웅입니다.